내일짱 전망해봐야죠. 일단은 시간의 거래에서의 넷플릭스의 움직임이나 스냅챗 움직임은 우리가 다 받아들였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거기다가 추가보양책과 관련돼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내일 또 현지 시각으로 오후 3시니까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 한참 데일리 썼다가 갑자기 또 바뀌는 경향들이 어제도 오늘 새벽에도 그랬거든요. 4시에 쓰세요. 그 시간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갑자기 쭉 하다가 훅 빠졌었거든요. 그게 또 이제 될지 안 될지.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이 뭐 뭐가 있냐. 그 다음에 내일 우리나라 주의 시장에 영향을 줄 게 또 있거든요.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기업 실적. 일단은 페이스북이 넷플릭스가 잘못 나왔잖아요. 어닝도 미스했고 가입자 수적제도 미스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넷플릭스의 방향성이 어디로 튀는지를 좀 더 봐야 돼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6%로 끝났는데 이게 이제 더 확산이 되는지. 이게 이제 언택트 관련된 종목도 어제께 IBM도 그랬거든요. IBM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6% 하락을 했던 요인은 뭐였냐면 지난 분기 성장률에 비해서 클라우드 관련돼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이제 IBM이 바뀌었잖아요. 지난 분기 때 클라우드 관련된 산업이 30%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번에 19%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증가를 했는데. 예상보다 잘 나왔고. 그러면 보통 상승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어 지난 분기 때는 이렇게 30%까지 증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더 올라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 물론 이제 가이너스 발표도 안 했기 때문에 납북이 좀 더 컸었던 요인인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시장 예상치를 하유했네. 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언택트와 관련돼가지고 이게 이익 개선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지금 주가가 합당하냐? 이런 고민들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한테 항상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넷플릭스 실적 발표 이후에 준비디오라든지 여타 이제 우리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 있잖아요. 언택트 하면 생각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방향성이 어디로 튀는지가 좀 관건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내일 우리나라 주의 시장에서도 관련 업종들의 변화가 확산이 될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스냅챗. 스냅이 실적 발표했는데 정말 잘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외로 24% 폭등을 했고 이게 이제 페이스북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의사잖아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페이스북도 우리도 잘 나올 것 같아 라고 해서 지금 시간외로 2% 뛰는 거고 온라인과 관련되니까 구글 알파벳도 우리도 1% 넘게 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 기술주들이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쪽들이 강부하고는 지금 현재 시간외로 보이고 있거든요. 광고 쪽이니까. 자 그러면 오늘 미국 증시를 이끌만한 지금 현재 주가만 보면 넷플릭스라든지 비롯해서 이런 쪽은 밀리겠지만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는 강스러워 보일 수 있는 여건들이 천재까지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상승폭이 좀 더 확대되는지 여부가 관건이에요. 그렇지 않고 넷플릭스처럼 넷플릭스 영향을 받아서 더 이제 영향을 걔네들도 이제 어차피 언택트라고 해서 올라왔으니까 넷플릭스 이후에 이쪽에 매물이 나오는지 그래서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해져 버린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봐야 되는 거는 베이지북. 오늘 뭐 내일 새벽에 이제 베이지북 발표가 있는데 연준에서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서 폭증을 하고 있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을 보이고 있는 게 유럽이고 미국도 덩달아 같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베이지북을 조사를 할 때 그 기간이 지금 현재 코로나 확산 시기하고 맞물려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연준에서는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를 높일 수 있는 물론 이제 그거는 또 좋게 해석을 하면 아 연준이 좀 더 풀겠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3시 이후에 새벽 3시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증시가 변화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문의할 수 있는 이미 선반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추가 문양책을 합의를 했다. 이런 식은 미국 증시가 끝나고 나올 것 같고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현재 시각으로 오후 3시 정도에 협의를 하니까 뭐 한 1시간 정도 4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하면 미국 증시가 끝나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우리는 한 6시 정도쯤 되면 미국 시장의 흐름을 시간의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때쯤 돼가지고 좀 반응 속으로 결정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네. 테슬라. 내일인가요? 네. 내일 새벽. 시간의 끝나고 장마 끝나고 나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은 지금 현재 흑자를 계속적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탄소배출권 관련된 수익이 여전히 올해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좀 이익 기회도 높았다면서요. 그렇죠. 사실은 영업이익 전체 순이익 난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았으니까 이거를 제외해버리면 자동차 팔아서는 족자였던 거죠. 하지만 좀 기다려 봐야 되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방향성도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변화는 상당히 그 부분은 내일 아침에 채널K 방송을 좀 보시면 집중적으로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 같은 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변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장중에는 이제 부양안 협의와 관련해서 또 그때 3시 이후로 4시 정도에 출렁거리느냐 오늘처럼 좀 봐야 될 것 같고 시간에 지금 현재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테슬라 실적 발표니까 이제 시간의 거리에서 움직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확인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들 알려주셨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치 살 땐 누구나 선치 판매 수수료 영원